여기가 어디라고 니 말로 나타나 뻔뻔하게 내가 못올 때라도 왔나요? 나한테 엄청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은별이 내 댁에 서울대 붙었잖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우리 은별이를 납치해서 어쩌려고 했어 언제부터야 지던트랑 거래하기 시작한게 은별이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은 것도 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을 보내 은별이 엄마도 이번 애를 덮고 싶은 모양이네요 은별을 위하는 마음은 나도 은별 엄마 못지않다는 거 은별이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난 우리 은별이 사랑해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나하고 당신하고 다른 점이겠죠? 하하하하하 진부다 진부다 감사합니다.